이번에는 스마트북에서 진행관리자와 애니관리자를 동시에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4강에서 만든 스마트북을 활용하여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진행관리자와 애니관리자에 설정하는 방법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전 4강에서 만든 스마트북을 띄워놓았습니다. 먼저 앞장 버튼을 진행관리자와 애니관리자에 설정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진행관리자에는 버튼의 배경색을 변경하고 애니관리자에는 음성합성, 강조하기, 사라지기를 설정합니다. 앞장 버튼을 누르고 아톰명을 앞장으로 변경합니다. 화면에 빔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진행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앞장을 더블클릭하고 언제는 앞장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아톰 속성 설정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수행 아톰은 앞장을 선택하고 아톰 속성은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설정값은 빨간색의 RGB 코드값인 255,0,0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등록된 텍스트를 애니관리자에서 음성합성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옆에 데이터 입력란을 누르고 화면 상단의 도구 애니관리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시작 시점을 맨 아래에 있는 점점점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시작 아톰을 앞장 버튼을 누르고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장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지금 작성 중인 애니메이션이 실행됩니다. 계속해서 효과 선택은 음성합성을 선택하고 목소리를 한국어 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앞장 버튼이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장 버튼을 누르고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시점을 한 번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효과 선택을 강조하기, 회전하기를 선택하고 속도를 느리게 횟수는 A로 변경합니다.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앞장 버튼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장 버튼을 누르고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시점을 이전 효과와 동시에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앞장에 회전하기를 선택합니다. 효과 선택을 사라지기, 날아가기를 선택하고 방향을 아래로를 선택합니다. 상세 설정을 위해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작동 위치를 사용자 지정 220을 입력합니다. 사라졌다 나타나는 기능을 위해 페이드 인 아웃을 체크합니다. 마침 효과의 되감기를 체크하여 버튼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뒷장 버튼을 진행관리자와 애니관리자의 설정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진행관리자에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애니관리자에는 텍스트 대화 상자를 나타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뒷장 버튼을 누르고 아톱명을 뒷장으로 변경합니다. 화면의 빔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진행관리자를 선택합니다. 뒷장을 더블클릭하고 언제는 뒷장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실행함수 후출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실행함수를 메시지로 선택하고 전달할 값을 뒷장을 눌렀습니다. 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대화 상자를 나타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관리 도구의 텍스트 대화 상자를 선택하고 화면에 생성합니다. 더블클릭하여 뒷장을 눌렀습니다라고 입력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처음에는 안 보이도록 스타일 속성의 화면 감춤을 체크합니다. 준비된 텍스트 대화 상자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대화 상자를 누르고 애니관리자를 실행합니다.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시작 시점을 맨 아래에 있는 점점점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시작 아톰을 뒷장 버튼을 누르고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뒷장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지금 작성 중인 애니메이션이 실행됩니다. 계속해서 효과 선택을 나타나기, 날아오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하여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하고, 앞장을 누르면 진행 관리자에서 설정한 대로 버튼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또 애니관리자에서 설정한 대로 음성 합성과 함께 버튼이 회전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옵니다. 앞장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이번에는 뒷장 버튼을 누릅니다. 뒷장을 눌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텍스트 대화 상자가 아래쪽에서 날아옵니다. 이것은 핸드폰에서 실행하면 메시지가 뜨면서 바로 텍스트 대화 상자가 아래쪽에서 날아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북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데이터 입력란에 등록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음성 합성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자세히 학습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법Netją 안은 질문자리에서 번역했다는 의미가 많습니다.